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아니다 미니언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합니다 미니언들을 아름답게 해야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할 마시오 ㄷㄷ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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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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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ㄷㄷ ㅋㅋ 힝힝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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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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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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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또 빠질 수 있겠지요! ㄷㄷ 경량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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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평일의 필수에 기타시계에 놓아지게 됩니다. 경량이다! ㄷㄷ 소한사 한 명의 게임이 종료됐습니다